자 16번 무한등비급수와 도형이죠 이거 어떻게 푸나? 우선은 그림을 봐야 돼 원이야 근데 이 원을 잘랐어요 어떻게 잘랐는지 문제를 읽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중심각이 60도 되게 4개 그린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의 색을 칠했어 그러면 그림을 잘 살펴봤더니 이렇게 4등분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60도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색을 칠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칠하고 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최초의 S1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원을 그렸어 원 원을 이렇게 꽉 낑기게 그렸어요 몇 개 그렸니? 4개 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 괜히 하다 보면 자꾸 하고 싶어지는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여기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다 그려 다 그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큰 틀을 잡자 자 제일 처음에 하얀 거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 4개의 합 거기다가 플러스 그 다음은 노란 거 몇 개야? 노란 거 4개죠? 노란 게 4개 이렇게 되잖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거하고 이거로 넘어가면서 두 가지의 공비가 존재하는 걸 알아야 돼 하나는 이 원과 이 원의 닮음 이거의 닮음을 이용한 넓이의 공비 이거를 찾아야 되고 자 넓이가 줄었죠? 그 줄어드는 비율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은 넓이는 줄었지만 개수가 몇 개가 됐어? 4개가 됐죠? 자 그렇다면 개수가 늘어나는 개수의 공비를 찾아줘야 됩니다 알겠어? 그리고 최종 공비는 최종 공비는 넓이의 공비와 개수의 공비를 곱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무한 등비급수와 도형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거와 관련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 그러면 내가 공개 특강 해놓은 거 있어요 이거 캐스트 알지? 메가 캐스트 거기에 가보면 9월 모평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해준 도형 특강이 있거든 거기서 닮음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혹시 더 자세한 개념 정리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거 가서 보세요 알겠지? 나는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더 궁금한 사람은 그거 가보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봐라 몇 개야? 몇 개 늘었어? 한 개에서 네 개로 갔으니까 그렇지 개수의 공비는 네 개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넓이의 공비를 구해줘야 되는데 넓이 공비는 닮음비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닮음비가 닮음비가 만약에 M 대 N이잖아 그러면 말해봐 넓이비는 그렇지 제곱비입니다 항상 기억해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공비는 앞에 게 크다는 전제 하에 큰 걸 먼저 써 큰 걸 먼저 썼다는 전제 하에 얘를 1로 만들어버리면 되거든 자 따라서 공비는 1 대 N분의 N의 제곱에서 요게 바로 공비가 되겠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봐봐 우리 하얀 거하고 노란 거 사이에 이 닮음비는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이거의 지름과 노란 거의 지름 아니면 또는 반지름과 반지름을 비교해야 되잖아 그래서 큰 원 안에 들어가는 노란 원의 반지름 구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 보자 자 큰 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등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4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4등분을 한 거야 그리고 한쪽에 자 여기를 잘라줬잖아 얼마되게 60도되게 잘라줬잖아 그리고 여기에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 부분만 크게 확대해서 그려보자 자 60도짜리 부채골 안에 들어가는 원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보조선이 필요해 보조선 원에서의 보조선은 무조건 중심 알았어? 자 그래서 큰 원의 중심과 여기 원의 중심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 그렇다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1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조선 필요해 여기 접하죠? 자 접점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수직이지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게 작은 원의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 그렇지 1-R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야 돼 결정적인 거 문제에서 준 조건 중에 안 써먹은 게 있어요 이거 몇 도? 60도 이거랑 이거랑은 딱 반씩 여기는 30도 자 그렇다면 이 직각 삼각형은 여기가 30도잖아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내가 캐스트 공개특강에서 해준 건데 이거 되게 유명한 거죠? 자 90도, 60도, 30도 수능에 엄청 잘 나오니까 기억하라 그랬어 기억하는 것도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야 자 반으로 접어 그러면 여기 반으로 접었으니까 1이야 피터고라스 썸은 루트 3이야 여기 몇 도야? 60도 반 접어서 30도 여기는 직각 그래서 이 비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거 마주보는 짝을 기억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잘 봐봐 지금 직각하고 마주보는 거 1-R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랑 이거 대 30도랑 마주보는 거 R R은 바로 해버려 이거 대 이거는 여기서는 직각이랑 마주보는 거 뭐예요? 자 여기 30도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 알죠? 이거와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다시 한 번 도형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틀리면 안 돼 직각이랑 마주보는 거 빗변과 30도랑 마주보는 거 R 그럼 여기서도 직각 이거 30도랑 마주보는 거 1 이렇게 알았지? 좋아 그래서 2대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안과 외의 곱이 일치하니까 2R은 자 1마이너스 R 결론적으로 넘겨 3R 나누어 3분의 1 그래서 반지름이 3분의 1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반지름에 자 반지름 반지름이 큰 거는 1 자 그리고 작은 거는 3분의 1이죠? 이게 바로 닮은 비야 그렇다면 넓이는 결국 제곱비니까 9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넓이의 공비가 9분의 1 개수의 공비가 4 최종 공비는 9분의 4 이렇게 나왔죠? 그쵸? 자 좋았어 자 이제 남은 건 초항입니다 초항 자 저거를 다 도와라 그랬잖아 그치? 따라서 합은 자 공시 1마이너스 R분의 A죠? 그렇다면 공비는 9분의 4 자 초항을 잡아야 되는데 초항은 자 이거 60도 자 봐봐 이거 60도 제외한 나머지 여기는 몇 도야? 30도 30도짜리 4개지 그치? 자 좋아요 그렇다면 4개 자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공식 좀 얘기해봐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만약에 요 공식 모르거나 또는 저거 말고 다른 걸로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역시 공개특강 가보면 된다 그랬어요 자 반지름은 1이야 반지름은 1 R제곱 그리고 자 세타는 여러분들 이거 30도 있잖아 이거는 6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 아니면 한꺼번에 30도짜리 4개니까 120도짜리잖아 뭐 어쨌거나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분자 계산을 해보면 분자는 3분의 파이 자 그리고 분모는 통분해봐 9분의 9 자 9분의 5 그렇지 곱하기 얼마 5분의 9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약분해가지고 5분의 3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어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야 여태까지 너무 어려웠거든 등비급수 문제가 근데 쉽게 나왔습니다 해볼만한 거예요 비록 힘든 사람한테는 힘들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마라 어? 자 다음 자 17번 문제 보세요 자 이것도 항상 나오는 유형이야 그리고 이번엔 배점도 4점이에요 아주 좋지 그치? 계산도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이 유형은 문제 먼저 봐 식을 먼저 봐 그리고 미지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문제를 읽어요 어? 이거는 A의 질량이래요 A의 질량 그치? 그러면 이거는 B의 질량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농도 이거 단위를 보세요 퍼센트 그러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돼 어? 단위가 퍼센트니까 바꿀 거 없이 그냥 써버리면 돼요 농도 이렇게 자 그리고 식 밑에는 항상 이제 대입할 이제 값이 나와요 어? 그래서 10g의 A 그 다음 농도 8% 그리고 그리고 B의 질량은 4g 그러면 봐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 10g 4g A하고 B 순서대로 그리고 K는 상수 자 상수에다 아무것도 대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로그 농도가 8일 이랬잖아 8% 단위 같으니까 그대로 8이라고 하면 돼요 알겠어? 0.08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단위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여기서 K값이 나와 K값이 나와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이거를 먼저 정리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지 먼저 써도 괜찮아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봐봐 이번에는 20g이야 그러면 로그 해놓고 20 쓰고 그 다음 이제 이 미지수가 요거네 어? 이게 안 나왔네 이번에는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K 곱하기 그리고 농도 27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두 개를 먼저 써 그래놓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K만 여기서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될 것 같죠? 그쵸? 그래서 K를 구하자 어? K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봐야 되는데 여기 잘 봐봐 자 우선은 내가 구해야 되는 애를 왼쪽에 두는 게 예의야 그러려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버리는 게 좋죠 그쵸? 그래서 K 곱하기 로그 8 이렇게 놔두고 오른쪽은 로그 자 10분의 4 더하기 그리고 1이에요 알겠어? 근데 이거 잘 봐 자 얘를 변형해도 좋고 아니면 이거를 로그 10으로 바꿔도 좋고 근데 뭐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이거는 로그 4 빼기 로그 10 더하기 1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1이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랬을 때 봐봐 여기는 로그 8 여기는 로그 4지 잘 생각해 2의 3제곱 자 3 로그 2 자 여기는 2의 제곱 2 로그 2 이렇게 됐지? 자 로그 2끼리 약분원하면 K가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좋아요 그럼 K가 3분의 2니까 여기 K자리에다가 3분의 2를 대입하면 돼요 알겠어? 자 그리고 잘 봐 내가 원하는 게 B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둬 그대로 두세요 그냥 그래놓고 오른쪽을 자 얘가 로그니까 여기도 다 로그로 바꿔버려 알았어? 자 이렇게 로그로 바꾸는데 그때 사용하는 건 이제 로그의 성질이에요 자 그럼 봐봐 일단 3분의 2 음 우리 이런 거 안 좋아해 자 그래서 27에 넣고 안으로 넣어버려 이런 거 할 수 있죠 로그 성질 거꾸로 이용하는 거야 이게 이걸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빼기 1 같은 경우는 1은 로그 10에 10이랑 똑같잖아 맞죠? 그쵸?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해보자 이거 여기는 로그 해놓고 이거는 3의 3제곱 자 봐봐 3의 3제곱 자 그럼 지수법칙에 의하면 여기는 3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9가 되겠죠? 그쵸? 9 자 그리고 여기 빼기는 사실은 뭐예요? 나누기 따라서 여기는 10분의 9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비교해 주는 거죠 20분의 B랑 여기 10분의 9랑 같으면 된다 자 20분의 B는 결국 10분의 9가 되겠다 자 따라서 B는 얼마죠? 양변에 20을 곱해주면 되겠지? 곱하기 20 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여기는 얼마야? 29,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 2가 남으니까 됐나요? 자 좋아 그래서 답은 18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18번 행렬의 진입 판정입니다 자 이거 올해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나왔던 패턴이 그대로 나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편하게 느끼게 낸 거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부한 학생들이 보람이 있으니까 자 이거 봐 항상 나왔던 유형인데 맨날 물어보는 거 A 역행렬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 배웠죠 역행렬 정의 자 옆에 써놔? 아예 써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곱해서 단위 행렬 이렇게 곱해서 단위 행렬 이게 역행렬의 처음이자 끝이야 그래서 A의 역행렬 그러지? 그러면 A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 전체가 A의 역행렬입니다 알겠어?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전체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자 A로 묶어 자 기억 기억 A 묶어 자 그럼 이거는 E 근데 이거 단위 행렬 모양 이렇게 살아놔야지 그 다음 빼기 여기 잘 봐 이거 뭐냐면 AAB를 뜻해요 A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A, B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단위 행렬 오른쪽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전체가 A 역행렬이 되는 거야 네 참입니다 참이죠 자 그리고 니은 봐봐 교환이 성립할 것이다 그랬는데 자 하나 더 옆에다 써놔야죠 역행렬 관계는 교환 성립합니다 여기서 A하고 B가 역행렬 관계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자 누구랑 누구랑 역행렬이었냐면 A랑 E2-AB 자 이거랑 이거가 이거랑 이거 전체가 역행렬 관계였잖아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알았어? 교환이 성립하니까 같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EA 다시 이제 전개하는 거죠 이게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전개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ABA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지워지고 부호 모두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AAB랑 자 ABA랑 같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꿨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역행렬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역행렬을 이렇게 앞에다 곱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이거 없어지고 왼쪽에서는 AB 오른쪽에서는 BA가 남고 이게 이렇게 같아지게 돼 있어요 알았어? 자 이게 증명하는 과정이고 우리 그동안 공부 많이 했던 친구들은 사실은 보자마자 그냥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였으니까 역대 기출문제 보면 기억 다음엔 항상 니은 나왔잖아 그리고 항상 니은이 참이었잖아 그래서 사실은 찍어도 되는 거였어 니은 참이에요 자 그 다음 디귿이에요 자 디귿에서 말하기를 A는 2분의 1에 2 더하기 BA 제곱일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 어이없게 됐어 어? 왜 그랬냐면 그냥 뭐 굉장히 복잡하게 이거를 유도할 게 아니라 문제에서 조건이 이거였잖아 그래서 2A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2로 나눴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니은에서 교환이 성립했지 AB랑 BA랑 교환이 성립했잖아 그러면 이거 AAB는 차례대로 A 이거 위치 바꿔서 BA 그치? 그리고 이거 위치 바꿔서 BA A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BA 제곱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디귿 같은 경우는 니은에 의해서 저절로 참이 되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 애였어 역시 그래서 어? 이거 맞은 친구들 정말 기뻤을 거다 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19번 문제 보자 평균이 2분의 3 표준편차가 2인 정규 분포 자 그러면 M하고 시그마 제곱 자 이거에서 M자리의 2분의 3 자 그리고 표준편차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 그림 좀 이렇게 그리는 습관 그렇게 해야 실수가 안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놓고 어 문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제 잘 봐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수능에 이게 아마 응용돼서 나올 거예요 자 확률을 이렇게 함수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T T 자 그럼 여기 T하고 여기 T T 여기가 일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여기 변수가 X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거 정규 분포를 여길 X라고 두고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H0과 H2를 물어봤지 자 H0을 써 T자리에 0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0 이렇게 대입하세요 이게 훨씬 문제를 쉽게 보는 방법이야 자 H2 그러면 대입해 지금 이거 구하라는 소리야 알았어? 자 그렇다면 P는 확률을 뜻하지 그러면 변수 X X가 0부터 1 사이의 확률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림상에서 0하고 1을 찾아주는데 이거 2분의 3 기준으로 여기에 1이 있다면 여기에 0이 있겠죠 그렇죠? 왼쪽이 작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이고 자 얘는 2부터 3이죠 역시 똑같이 변수 X야 자 그러면 2분의 3 기준으로 여기가 2고 그리고 여기가 3이에요 자 그래서 2부터 3 사이에 여기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봐라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런 눈치가 있어야 돼 어떤 눈치냐면 자 여기 2하고 2분의 3 여기 간격이랑 1하고 2분의 3 여기 간격이 같죠 간격 같죠 딱 보니까 여기가 0.5 차이인데 여기도 0.5 차이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요 그죠? 이쪽도 그래서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가 대칭이야 그래서 하나만 구해도 되는 거였어 자 그거를 안 사람은 좀 더 쉽게 풀었을 테고 그걸 만약에 몰랐다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둘 다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이걸 알았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자 자 이거 계산할 때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게 Z죠 자 이거 표준화반수 Z라고 했어 자 여러분들 내가 이것도 메가캐스트에서 공개특강하면서 강조했던 거죠 외워 말해 시그마분의 X-M 자 자꾸 말해야 나중에 따로 공부 안 해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자꾸 습관적으로 말해버려야 돼 자 여기서는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게 문제에서는 2였죠 M이 현재 2분의 3이야 그렇다면 바꾸고 싶은 값이 바꾸고 싶은 값이 지금 2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으로 바뀔 테고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다 2를 집어넣어 그러면 2 빼기 2분의 3 2분의 4 분자가 2분의 1 자 분모에 있는 숫자는 항상 역수로 곱한다고 그랬어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알고 보면 0.2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25가 되고 자 이제 3으로 하자 여기 3 3 자 3 빼기니까 자 이거는 2분의 6에서 빼는 거죠 2분의 3 알았어? 그러면 여기는 따라서 4분의 3 이거는 0.75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0.7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표에서 자 여기 표에서 0.25일 때가 0.0987 0.75일 때는 0.2734죠 여기에 나와있는 확률의 특징은 무조건 기준이 0부터 라고 했습니다 0부터 여기에 보면 0부터 라고 써있어요 여기 표에 보면 자 여기 0.25가 여기 스몰 제트 자리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0부터 0.25일 확률이 이거란 소리야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 4일을 물어봤으니까 항상 어떻게 하랬어 자 이거 0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빼는 거라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 0.2734에서 0.2734에서 0.0987 빼는 거예요 자 0.0987 빼 이렇게 자 뺍니다 4에서 7 빼면 3 모질라니까 하나 빌려오는 거 알지 그치? 그래서 7이에요 7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도 이런 거 잘 못해요 이거 하나 넘어가고 이거 2잖아 이거 그 다음에 6 모질라죠 빌려와가지고 이제 4고 이거 여기는 이제 빌려줘가지고 6인데 6에서 9니까 3 모질라잖아요 그쵸? 여기 6에서 9 빼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는 얼마야 결국은 7 되고 이거 한 0.1747 0.1747 어디가? 여기가 아 이거 큰일 났네 어? 나는 계산 진짜 약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이 약한 게 나의 최대 단점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자 이거 곱하기 2 해야 되죠? 곱하기 2를 하면서 살짝 눈치를 봐 혹시 끝수만으로 답 없나? 있네 다행히 끝에가 4인 게 있네요 그러고 봤더니 3, 4, 9, 4 대략 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0.3494 자 봐봐 여러분들 나처럼 이렇게 계산 느린 사람들 도 서울대 갑니다 왜 그러냐고요? 머리 좋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징은 전부 다 노력형이에요 아니 잠깐 상위 몇 퍼센트 빼고 그 천재들 빼고요 우리 다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거 알아 우리끼리는 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천재적인 애들 중에서 의외로 그거 방심하다가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들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꼭 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뭐 아닌 것 같은데 막 파가지고 가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자 20번 문제의 핵심은 가수의 합이 정수 자 이거는 너무 잘 나오는 거지 가수 합이 정수 내가 미리 써버렸네 가수의 합이 정수다 그러잖아 그러면 가수 만약에 두 개 더하지 그럼 두 개 합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0. 얼마끼리 더해가지고 정수가 되려면 1밖에 없거든 그지? 자 근데 여기서는 뭐 1인 거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가수 합이 정수다 자 그러면 수능에 나오는 지표 가수 문제 이거에 되게 잘 나오는 게 첫째가 가수가 같다지 가수가 같다는 빼면 정수였어요 근데 가수의 합이 정수다? 그럼 이거는 더하면 정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수의 합이 1이기 때문에 결국 더하면 정수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교과서에도 잘 나오는 게 항상 이거야 가수의 합이 1이다 또는 가수의 합이 정수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더하면 정수다 누구랑 누구를 더해야 되냐면 로그 a랑 그리고 로그 n제곱근 a 이걸 더하는 거야 자 더해놓고 정리하면 자 요게 이게 뭐로 바뀌냐면 이거는 a의 n분의 1제곱이거든 그래서 n분의 1이 앞으로 나가 그러면 로그 a 더하기 n분의 1의 로그 a야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n분의 1 로그 a인데 자 여기서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요렇게 해놨어야 됩니다 n분의 n 더하기 1 해놓고 로그 a 가로도 이렇게 해놔줘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정수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어 더해서 정수 꼭 기억해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 문제에서 또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 n 플러스 1에 자 로그 a는 n제곱 더하기 8이다 이렇게 나왔어 얼씨구 얼씨구 그럼 우리 이거 써먹어야 돼요 자 여기서 왠지 이거 있었지 그치 반가워 자 따라서 n분의 n 플러스 1의 로그 a 이게 정수라고 하는 결과에서 요거 있잖아 요거 전체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요거 전체를 n제곱 더하기 8로 바꿔버리는 거야 자 그래놓고 이게 정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알았어 이게 바로 정수다 자 그러면 아직도 안 써먹은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a의 범위야 10의 n제곱 10의 n 플러스 1제곱 그치 자 우리 a 범위가 이거다 그러면 로그 a 범위가 나와 이거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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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로그 자 지금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인 거 맞지 이것도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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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앞으로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로그 a의 범위가 n부터 그리고 n 플러스 이렇게 범위가 나와 알았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봐봐 우리 조건을 한번 이제 만들어보자 어떤 조건이냐면 자 우리 로그 a가 어떤 정수라고 말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치 얘를 어떤 모양 요 모양 있잖아 우리가 요 모양을 한번 유도해봐야 돼 어 n분의 n 플러스 1 로그 a 요 모양을 한번 유도해봐야 돼 왜냐면 요게 정수라 그랬거든 따라서 로그 a로부터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봐 응? 자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1 곱하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해 이렇게 자 여기는 n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아까 얘가 뭐랬어 이걸 했지 n제곱 더하기 8이랬죠 자 잘 따라와 여기서 양변에 이거 곱해가지고 요 모양이 요거라고 한 걸 유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n제곱 더하기 n이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1 로그 a가 n제곱 더하기 8이 되고 자 여기는 그대로 이제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들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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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잖아요 그치 자 이거랑 여기 관계 봐봐 여기 관계 그럼 n제곱 n제곱 지워지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범위가 n이 8보다 작다라는 범위다 그 다음 또 봐봐 그 다음 또 살펴보면 여기서 n제곱 n제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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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에서 보면 여기 n제곱 여기 n제곱 지웠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요거 더하기 1을 보내 그럼 7이죠 그러면 7 이렇게 2에 나왔는데 여기 2로 나눠봐 그러면 3.5가 이렇게 어 2분의 7보다 n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n의 범위가 딱 이렇게 3.5부터 8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n은 당연히 자연수잖아 따라서 n은 후보가 4 5 6 7 이렇게 4개입니다 자 이 중에서 골라줘야 되는 거야 4 5 6 7에서 근데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4 5 6 7이죠 대입해 자 여기 n분의 n제곱 더하기 8이잖아 n이 4일 때 이거 전체가 무조건 정수여야 돼 그래서 4분의 16 더하기 8이에요 그럼 이거는 24잖아 6 정수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일 때 자 5분의 25 더하기 8인데 음 정수가 아니야 정수는 안 되잖아 이제 분자가 33이니까 정수 아니죠 자 6도 해보고 7도 해봐 안 돼 결론 이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4인 걸 알아내는 겁니다 됐나요? 어? 이렇게 해주면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끝났어 n이 4일 때 자 근데 이제 아직은 덜 풀었죠 왜냐면 문제에서 n분의 로그 a를 물어봤으니까 계산은 끝까지 해야지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다 듣고 나면 조금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가 그래 이게 어떤 논리를 쫙 이렇게 따라간다기 보다는 그냥 정수다 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계속 지금 범위를 유도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한 번만 더 반드시 꼭 풀어봐야 된다 이거 자 n이 4인 거를 찾아 냈으니 이제 대입을 해줘야죠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n자리에 4를 대입을 해보잖아 그럼 5 로그 a 여기 여기 그쵸 어 그리고 이제 4 대입했으니까 24 결론적으로 로그 a가 5분의 24에요 이렇게 n은 4고 로그 a는 5분의 24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n분의 로그 a야 음 자 그럼 아까 n이 얼마였어 4였죠 그러니까 5분의 24를 4로 나눈 셈이야 분모에 4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5분의 6 하고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해보되 이 문제에서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뭐다 자 가수의 합이 정수나 그러면 자 이거 가수를 뜻하는 표현이야 그럴 때는 그 합이 1이어야 된다는 거 그쵸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더하면 정수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정수 나온다 그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이왕이면 자 만약에 가수가 같다 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빼면 정수다 이것도 꼭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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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